너무 맛있어 이미 아빠가 다 따가고 엄마 이거 다 어떻게 들어 안돼 안돼 고기를 굽굽합니다 맛있게 뻥 소고기다 군비 어디 갔지? 군비야 군비야 아아아아 준비야 어이구 안 이뻐 진짜 내 안 이뻐 안 이뻐 안 이뻐 안 이뻐 안 이뻐 여기떨리로 또 못 가는데 안녕하세요 점점 가르쳐줘요 어디가? 여기떠리 안아주는 놈 고마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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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고추 고마토 고마토 고맙다 금비 이뻐 이뻐 까마귀가 너무 아우 이뻐 1초 뒤집었어 지금 이건 사과나문데 사과가 저기에 사과 금비야 왜 거기 숨어있어 금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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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우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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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싶다 하고싶다 가자 가자 하고싶다 오이 오이가 오이 애기 오이 있어 있어 아니 아주 작은데 뒤져 뒤져? 안보여 큰 오이가 안보여 대박사건 왕큰 오이 왕큰 고추 발견했어 엄청 커 오이는 안보여 오이가 거의 덩긋이었어 진짜 크다 고기 물이 세야되나 봐 걸렸다 이거 걸렸다 이거 여행 경기도 잠시 다음 주에 방 주말에 방